바다로 둘러싸인 인천 중구에는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유명 관광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서철에 어울릴만한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의도섬에 비치한 한악의 해수욕장과 실미도 해수욕장,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왕산 해수욕장과 을왕리 해수욕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익히 알려진 한악의 해수욕장과 실미도 해수욕장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대신 한적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악의 해수욕장은 1km 길이의 고운 백사장은 물론이고 썰물 때는 소라, 조개 등 갯벌 생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 가족 단위 체험 관광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실미도 해수욕장은 깨끗한 백사장과 푸르른 소나무의 조화가 아름다운 해변으로 바다와 숲의 정치를 모두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실미도 섬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도 선사합니다. 한편 배가 필요 없는 곳도 있는데요. 노랑예수욕장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인천 중구의 명소입니다. 다양한 해양스포츠는 물론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화려한 피서지로 손꼽히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젊고 활기찬 분위기의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곳입니다. 그에 반해 왕산해수욕장은 조금 한적한 어촌마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드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노을에 반해 최근에는 캠핑족들이 늘고 있고 수심이 얕아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매력과 개성은 모두 다르지만 아름다운 4개의 해변은 모두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여름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색다른 추억을 완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천 중구 뉴스 민지다입니다.